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CL통신이론 동영상 강의 네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RS-422 통신 방식의 개요와 신호선, 오토토글링 및 장비 간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RS-485 통신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RS-485 통신은 1988년에 표준이 승인된 통신 방식으로 전기적 사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에코모드와 논에코모드 두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반이중 통신으로 차동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RS-485 통신 방식은 1977년도 경 만들어져 1988년 표준 승인이 완료된 통신 규격입니다. 다만 이 표준은 디지털 신호의 전기적 특성만을 규정하였고 기계적 특성에 대한 사양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업체마다 핀 사양이 상의할 수 있습니다. 제조사가 다른 장비를 연결하실 때에는 핀 사양을 확인 후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RS-485의 최대 통달 거리는 1.2km입니다. 또한 버스 방식으로 최대 32개의 RS-485 장비가 연결이 가능하며 최고 통신속도는 10Mbps 또는 그 이상입니다. 전송 방식은 RS-422과 동일한 차동 방식입니다. 그러나 동작 모드는 반이중 통신을 지원하며 이 반이중 통신 방식은 무전기와 같이 단일 전송로를 공유하는 구조이기에 양방향 동시 송수신이 불가능한 단방향 통신 방식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RS-485는 버스 방식으로 특정 마스터가 아닌 각 노드들이 마스터로 동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연결 방식을 취하지만 일선 현장의 연결 방식은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RS-485는 에코 모드와 논 에코 모드 두가지 모드로 사용됩니다.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RS-485 논 에코 모드입니다. 이론 에코 모드와 논 에코 모드의 차이점은 그림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시피 수신단의 온오프 동작 유무이며 에코 모드는 항상 수신단이 온 되어 있어 송신 데이터 충돌과 송신 상태 체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림은 에코 모드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만약 에코 모드 마스터 1이 마스터 3에게 AAA라는 데이터를 송신할 때 다른 마스터가 동시에 송신을 한다면 선로상의 데이터는 마스터 1이 보낸 AAA가 아닌 다른 데이터가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. 이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송신 데이터 AAA와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시 데이터 충돌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림은 논 에코 모드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논 에코 모드 시에는 송신 데이터의 충돌을 모니터링 할 수 없으며 이는 프로토콜 상 요청 그리고 응답 형태로 운용되어야 합니다. 이와 더불어 CRC와 같은 에러 체크 기능을 같이 활용하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 RS485의 경우 전기적인 신호 사양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RS422 방식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커넥터 사양이나 핀 사양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시리얼 통신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DB9이나 터미널 블럭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 업체마다 핀 사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링 작업 시 항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RS485 결선은 그림과 같이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결선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. 그림은 시스템 베이스사의 제품 핀 사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결통신 4강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시결통신 부가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